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다이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타이다이라고 해서 뜨헉하고 나가지 마세요 타이다이를 잘 입어준다면 영해 보이고 힙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악 중이잖아요 최대한 톤 다운 시켜서 웨어러블한 놈들만 데려왔으니까요 그럼 제가 준비한 타이다이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? 자 처음 제품은 제 개인 소장템이에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플렉싱 하고 나시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? 잠깐 기분 좋았다가 계좌 잠궈보고 조금 기분이 나빠졌던 그 아이인데요 우영미 제품입니다 타이다이가 너무 예쁘게 빠진 니트예요 실제로 걸려있을 때 니트라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면 소재의 얇은 니트라서요 좌측 보시면 면 티셔츠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품은 남성 제품이긴 하지만 아니 뭐 내가 입겠다는데 남성 제품이든 뭐든 지갑 사정이 좀 여유로우시다 키미와 함께 플렉싱 하고 기분 좋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보자마자 너무 타이다이가 예쁘게 잘 빠져서 이 제품과 사실 티셔츠까지 같이 구매를 해서 제가 지금 통장이긴 한데요 여러 번 카페에서 벌써 자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제품 저는 일부러 오버핏으로 준비했는데 오버핏으로 입어야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아래에 절개 라인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살짝 팔랑팔랑 거릴 때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힙하게 조거 팬츠 있죠? 고구랑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기본 슬랙스 좀 와이드한 슬랙스에 툭 하나 걸쳐도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쇼핑 잘 하고 싶어서 잘 왔어요 자 다음 제품 또한 제 개인 소장품이에요 근데 현재도 판매 중이니까 그리고 이 제품이 댓글들에 문의가 많았었거든요 SCS 타이다이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사이즈로 진행이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어봤을 때 굉장히 오버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덩치가 좀 더 있으신 남성분들에게도 완전 오버핏은 아니지만 살짝은 여유롭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기준에도 타이다이가 적당하게 들어갖고 컬러감이 무난해서 만약에라도 타이다이의 첫 시도라면 조금 이런 제품 추천드려 볼게요 너무 헤비하지도 않고 가디건 아우터 느낌이라서 안에 블랙 컬러로 탁 입어버리시면요 그렇게 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린 다른 이유는요 이 제품 피그먼트 워싱 타이다이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제품 자체의 질감이 되게 빳빳하지 않았어요 저는 니트 가디건이 되게 빳빳하면 그거 비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타이다이 첫 입문자님들께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비바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제가 제품 지원을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이 제품 빠르게 판매 중이어서 미디움 사이즈는 구하지 못했지만 라지 사이즈도 이게 각이 서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핏으로 입으니 예쁘더라고요 타이다이 입을 거면 확실하게 타이다이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? 내가 돈 쓴 데 이유가 여기 있다는데 보여야지 아무튼 요 제품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야들야들한 소재감인데요 그래서 간절기 아우터로 딱일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 안에 스트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링을 조여서 좀 짤막하게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다이를 입으실 때는 조금 그느적 그느적 펄럭펄럭 입어줘야 개인 쥐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제품 그냥 툭 걸쳐주세요 요 제품은 만약에라도 타이다이 탑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시지만 잠깐 잠깐 아우터로 입을 타이다이는 괜찮겠다 아니죠 사실 이너티보다 겉이 더 잘 입을 줄 데 없냐? 나 그냥 예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진짜 개인 취향을 많이 반영해서 준비한 옷들이기 때문에 요 제품 또한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우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이다이 아우터 제품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비바 스튜디오 요 제품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제로 제품이에요 제로에서 피그먼트 워싱이 물씬 나는 타이다이 티셔츠를 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어두운 톤을 매칭하시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어두운 톤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 제품 원단감이 그 특유의 피그먼트 다잉이 들어간 빳빳함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피그먼트 다잉 약간 타이다이 들어간 제품은 빳빳해도 이쁘다는 거 요 제품 특징은요 밑단에는 아무 쪼임이 없지만 소매가 살짝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롱하게 나와서 살짝의 벌룬핏 소매를 연출시켜줍니다 요 점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힙한 감성을 좀 물씬 주는 것 같아서 요 제품 또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도 되게 빨리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요 제품을 만약 구입을 하신다면 빠르게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은 타이다이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물을 빼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요런 제품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자 다음 제품은 알로스 제품인데요 저는 요 브랜드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요 제품은 좀 두툼한 니트에요 근데 니트 제품에 타이다이가 들어간 걸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촉감 또한 되게 빳빳한 니트 재질이 아니라서 추천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타이다이가 뭔가 하얀색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타이다이 물을 빼고 나면 근데 그 하얀 톤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대비가 너무 확실해서 근데 요 제품은 그 대비감이 조금 적기 때문에 좀 더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타이다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조금 춥잖아요 여러분 밤에 추워 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입고 벗었다 하는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쉬운 점이 또 있긴 있었어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이즈 프리 정말 반대해 내가 이거를 어떤 핏으로 입고 싶을 줄 알고 프리를 내지? 아무튼 요 제품 프리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덩치가 많이 크신 분들은 정핏이 나올 테니깐요 그 점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뜨역하고 나가지 마요 여러분 그나마 제가 제 취향을 좀 많이 반영한 놈이에요 M&L 제품인데요 타이다이가 지대로 빡시게 들어가졌어요 아니 타이다이를 할 거면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? 요 제품 타이다이 제품일 거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면 소재감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받아보니 소재감 기깔나요 요 제품은 면 재질감이 얇은데 좀 부드러운 면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땀이 많으신 저 같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프리 사이즈로 진행됐는데요 그 핏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힙한 감성 아니면 덩치가 크신 분들은 이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제품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진다면 요렇게 힙하게 이렇게 반바지와 함께 힙하게 착용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요 제품은 지금 조거 팬츠 있죠? 조거 팬츠나 튜닝 그런 바지에 입어주면 굉장히 예쁠 아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 사이즈로 진행되고 굉장히 박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총장이 길어요 그래서 총장이 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은 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오브젝트 브랜드의 타이다이 셔츠인데요 이제 여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여름은 무덥기 때문에 요런 타이다이 탁 들어간 셔츠 하나 정도 있어주면 난 자꾸 누굴 상상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까요? 요 제품은 타이다이가 블루 계열과 아이보리 톤으로 좀 믹스가 됐어요 그래서 빈티지함이 물씬 나는 타이다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후기를 보니까요 요거 제품 마감 처리가 엄청 안 좋고 막 안 좋은 후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한 점이 요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잘 구겨지고 얇은 소재감이다 보니까요 제품이 배송이 되었을 때 굉장히 꾸기꾸기 조금 안 좋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옷은 스팀을 주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니 얼마나 차르르 이쁩니까 요 제품 무더운 여름이 왔을 때는 반바지 하나 툭 걸쳐주고 입으시면 딱 이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날씨가 좀 춥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이너티를 입거나 긴팔티랑 레이어링을 해도 굉장히 이쁠 제품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타이다이 색감이 두 톤만 들어갔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 기준 굉장히 무난한 타이다이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엄선에서 데려온 타이다이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라도 있어서 영해 보이고 힙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조금 시도하기 힘든 제품들을 준비해봤으니 또 선물을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에서 준비한 요 시원한 재질의 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영해 보이고 힙할 수 있는 어? 그런 아이가 보이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 됩니다 안녕!